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솔뚜룩스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요 얘가 추세를 한번 돌려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시도가 무너졌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한번 양봉이 나오고 눌림을 받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거래량을 한번 터뜨리고 이렇게 슈팅이 나왔어요. 얘가 만약에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에는 이 라인을 이탈을 할 거예요. 26,000원은. 여기 라인을 이탈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려 나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거고 얘가 만약에 여기서 추세를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이탈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저점은 높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단봉의 이런 조종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어떤 액션이 나온다? 이렇게 눌림 받고 돌파하면서 그때는 28,000원과 29,000원을 돌파하는 액션이 양봉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상승이 여기서 보여진다고 했을 때는 3만원과 3만천원 정도를 터치해주는 양봉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여기 라인에서 이 흐름을 따라가다가 여기를 돌파를 하는지 저항을 받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돌파를 한다고 하면 어떤 모습이 나는 거예요? 돌파해서 눌림 받고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나오고 이 고점의 영역을 같이 한번 갱신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건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굉장히 멀어 보이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상한가 한 번이면 되거든요. 30% 한 번이면 돼요. 얘를 놓고 볼게요. 얘가 여기서 한 번 반등이 나왔을 때 그 폭이 50%고 얘도 여기서 여기까지 나왔을 때 50%의 반등 폭이 나온 겁니다. 한 번에 상승해 얘는 그래도 50% 정도까지 파동을 그려줄 수 있는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50%를 노려본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3만 7,500원 라인을 훌쩍 뛰어넘어서 4만원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우리가 여기까지 끌고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고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중간치 원조리, 그 다음 이 라인이죠. 그쵸? 여기가 3분의 1 지점이고 여기가 3분의 2 지점이고 여기가 2분의 1 지점이냐나요? 그래서 얘가 한 번 반등 나오고 이 구간에서 절반에서 반등 나오고 눌림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얘가 반등이 나오면 당연히 중심값을 돌파하는 모습도 연출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 3만 7천원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거를 다시 한 번 쪼겨버린다고 했을 때는 뭡니까? 이거죠? 이거. 얘는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조정받고 다시 한 번 반등이 나와서 절반치인 3만원 정도를 터치해주고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고 이번 반등이면 이 구간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연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트로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 상승이 시작이 된다고 했을 때 며칠 안 걸릴 겁니다. 며칠 안으로 후다닥 올라가는 그런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우리는 조금 기다렸다가 따라가면 된다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 허브경리TV 매주 25%를 목표로 매매를 하고 있고 이번 주 당연히 달성했고 다음 주 당연히 달성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저 무료체험을 100번이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좋든 나쁘든 여러분들 초대해갖고 매주 저희랑 같이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해서 100번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혹시라도 이 10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의 참여가 없었다고 하면 아직 안 늦었어요.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클릭하고 화면 연결됐을 때 무료 종목 신청만 눌러주시면 돼요. 주말에 하지 마시고 지금 영상 보시다가 잠깐 두 번만 클릭하면 되거든요. 이걸 주말에 미룰 필요는 없죠. 지금 눌러주시고 주말에 쉬시고 월요일날 아침 9시에 우리 종목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